2차 이룸 3차 이룸 2차 이룸 2차 이룸 찍어드릴 그 다시락 기용이 플레이어 알아요? 안녕하세요 어 알아? 해줬어 기용이 플레이어 그거면 시작 시작 1단계 1은 귀요미 2단계 2도 귀요미 3단계 3도 귀요미 4단계 4도 귀요미 5단계 5도 귀요미 6단계 6도 귀요미 진짜 귀엽다 여지껏 보는 귀여운 레이어는 귀요미가 아니야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소원이는 슬픔 귀요미 플레이어로 많이 떠있는 상태예요 아 진짜? 키오미 미이에게 하하하하하하 귀여운 미이에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요미 하하하하하하 귀요미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지금 창렬 오빠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아무도 안 돌아와 아 영하실래요? 우리 될게요 우리 전화를 하더니 아 시키다 우리 상촌 누가 다 해 이상촌 이런 말 했던 적이 없는 팔을 보고 소녀시대를 붙어